캔디 안에 BTS 로고가 있어요 이런 거 공개해 주는 게 너무 좋다 실제 스웨밤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트웨믹스예요 짜잔 여러분 오늘은 리뷰 특집입니다 여기 있는 팝업스토어 굿즈랑 비 앨범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개 다 제 손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기록하고 리뷰해 보고자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너무 예쁜데요? 아 어떡해 되게 이번 앨범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담합니다 진짜 두껍다 여러분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습니다 재질이 되게 신기해요 진짜 가죽의 느낌을 좀 낸 것 같은데? 우와 저 손 글씨 진짜 좋아하는데 잠시랑 다이너마이트, 블루 앤 그레이까지 이거는 윤기님 글씨체 같고 이거는 허송님, 이게 지민님, 이건 남주님 같기도 하고 이거는 석지님, 정국님, 태영님? 이렇게 넘기면 일반 노트처럼 어?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지금 갑자기 엽서가 나왔어요 대박인데요? 자 이렇게 특전을 살펴봤고 드디어 대망의 앨범 우와 일단 이거는 포토북 메이킹북 적립할 수 있는 엠블럼 아 어떡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번에 진짜 좋은 게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랜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뒷면에는 글씨도 적혀있네요 대박 진짜 예쁘다 멤버들이 다 누워있네요 어머 아 귀여워 이거 완전 얼음 왕자님 같은데요? 단체까지? 홀라로이드와 살짝 다른 사진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포토카드가 해자 구성인 적이 있었나? 그리고 이거는 엽서예요 우와 저 이런 감성 너무 좋아해요 어머 약간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확대를 해서 엽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지 오 CD가 나왔어요 여러분 CD에 멤버들의 얼굴이 있는 건 처음 아니에요? 짱이다 여기다가 이런 거를 넣는 건가? 이 용도가 맞나요 여러분?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지? 아까 이 엽서? 음 왠지 아닌 것 같죠? 트랙 리스트 우와 대박 다 멤버들이 손글씨인 거야?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우와 정성 봐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손글씨로 쓸 생각을 이거 완전 데뷔 초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그림 포인트들 진짜 천천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뒷면에도 있습니다 1980년대 화보라고 해도 믿을 사진이랑 멤버들의 땡스2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아 이것도 읽으면서 눈물 쏟는 거 아니야 진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다들 앨범 구성을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늦게 뜯게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신기해요 이거 포스터다 포스터를 접어서 주다니 치관톡으로 주지 아 이렇게 접히잖아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잠깐만 우와 단체 지금 화면에 다 안 들어오는데 이 잘생김은 다들 보이시죠? 진짜 이 거리 어디지?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컨버스를 신은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뭘 해도 잘 어울리는 소년단 아 어떡해 여러분 접어서 주면은 이 하얀 선 벌써 마음이 아파 어떡해 이번 앨범 구성이 되게 신기하네요 약간 늘 있던 얼박샷이 없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일곱 명과 단체까지 준다는 게 진짜 이거는 거의 혁명인 것 같습니다 뚜둔 우와 앨범 전체적인 감성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구도는 되게 신선한데? 드론샷 같은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기는데? 이거 진짜 크리스탈 같은 분위기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치맨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다 카메라를 들고 있네요 대박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드톤이 잘 어울릴 수가 있죠? 슈가 항상 건강하자 슈가 어머 어머 바이올린 예전에 태용님이 바이올린 키던 게 트위터에 올라왔었잖아요 와 감성 봐 이 장면에서 약간 헉 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느낌 지금 이렇게 한 파트가 끝이 났는데 약간 반전을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와 대박 이거 지금 거울인 거죠? 멤버들의 개인 컷도 있어요 헉 대박 안경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와 이건 또 뭐야? 어머 와 여러분 와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아 미쳤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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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심장을 강타하는 눈빛 보이세요? 진짜 대박인데요? 포토북이 뭐랄까 되게 알찬 것 같아요 사진들도 진짜 많이 들어갔고 여백이 거의 없이 진짜 한 장 한 장 다 멤버들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어요 와 표정 진짜 귀엽다 아 손글씨 안에다가 이렇게 사진 프레임을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가사를 쓰는 과정일까요? 대박 귀여워 어떡해 진짜 맞는 것 같죠? 가사를 쓰는 과정 이런 거 공개해 주는 게 너무 좋다 얼마나 가사를 쓸 때 고뇌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발음 씹어서 부르기 제이홉 스타일 생각하며 부르기 아 내가 아파서 그랜데 내가 아파서 그래 발음을 씹어서 부르기 우와 초점이 나간 듯한 사진조차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짜 이번 컴백은 멤버들이 모든 과정을 다 참여했다는 게 너무 의미가 깊고 진짜 감사하고 행복했던 앨범 박싱 여러분 이번에는 드디어 팝업 굿즈입니다 짜잔 제가 이번 팝업 때 받거나 사온 물건들이에요 이게 오프라인 스토어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도 그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상품들을 제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입장할 때 모든 분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팩 같은 거예요 쇼케이스 인 서울 이번에 팝업이 전체적으로 파란 분위기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엠블럼을 획득할 수 있는 큐알이에요 이거는 입장할 때 채워주셨던 팔찌예요 입장하고 나면 이 A에다 체크를 하고 물건을 1인당 딱 한 번씩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나면 여기 B부분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우와 팝업 팔찌인가봐요 고무 재질처럼 되어있어요 이렇게 아야 아 아파 팔찌 착용 빨리 오 그 다음으로는 티켓 되게 감각적이고 이쁩니다 진짜 예쁘다 모네에 있는 그 세븐 이거 되게 귀엽죠 5만원 이상 구매시 BTS 코인을 줘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넣고 뽑기 기계를 돌리면 랜덤으로 캔비찌 두 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같이 갔던 덕맹언니에게 선물하고 이렇게 저는 하나를 가지게 되었어요 블랙스완 저 이번에 이 블랙스완 로고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캔비찌로 나와주다니 짠 비 워터 윗 BTS 뭔가 물맛도 약간 특이할 것 같지 않아요? 멤버들의 손글씨로 추정되는 다양한 글씨와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거의 다 음악에 관련된 것들이구나 하 귀엽다 주의할 점은 마시고 나서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어지면 끝입니다 다음은 팝업 캔디예요 먹기도 아까운 사탕인데 포장이 너무 예뻐요 캔디 안에 BTS 로고가 있어요 BTS 예스 예쁘다 이렇게 뽑으면 뽑으면 여러분 무슨 구슬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BTS 틴케이스 쿠키예요 제가 이거랑 초콜릿이랑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틴케이스를 갖고 싶어서 쿠키로 선택을 했습니다 짠 헐 저 이제 알았는데 노몰드림 투쿨포스쿨 되게 옛날 앨범들의 관련된 문구도 넣어놓고 디자인을 잘했네요 여러분 되게 귀엽지 않아요? 비록 포장지에만 BTS 로고가 있지만 총 8개가 들었나봐요 짠 이번에는 진짜 진짜 귀여운 거예요 바로바로 스웨밤 미니 키링이에요 아미 로고가 안에 있고 방탄 로고가 바깥에 있습니다 짠 귀여워 이 안에 상자도 실제 아미밤 꼬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키는 버튼도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고 방탄 로고랑 아미 로고도 있어요 걸 수 있는 고리까지 짠 윗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스웨밤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핀을 뽑은 다음에 짠 짠 이쁘죠 미니 스웨밤 이번에는 리유저블 텀블러예요 방탄 로고가 굉장히 많죠 같이 갔던 덕매 언니는 이게 좀 징그럽대요 터블러 텀블러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로고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멤버들의 손 글씨와 그림으로 방탄 로고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트 모양입니다 주의사항이 적혀있네요 여기다가 빨대를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넣어서 마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얘도 리유저블 텀블러예요 오 이거는 되게 구성품이 많다 오 가방에 딱 BTS 팝업이라고 써있네요 이 엄청나게 많은 로고가 앞면에도 있습니다 그 특유의 새 제품 냄새가 좀 나긴 해요 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조여집니다 뚜껑이 뻑뻑해요 이렇게 잘 보고 끝까지 닫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멤버들의 손 글씨 디자인이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는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리콘으로 된 로고예요 약간 빨대가 깊숙이 빠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초콜릿 같지 않나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비의 앨범과 팝업스토어 굿즈들을 리뷰해 보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새로운 굿즈들을 많이 봐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이 즐거웠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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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